아버지! 우리가 해드미를 데려가시오 지 없는 동안에 해드미를 데려가시오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566에 21번지 해드미 데리고 당장 나와 담 넘어 쳐들어가기 전에 해드미 나 주고 새 출발해요 아저씨 아저씨 집도 사주고 딸 팔아서 집까지? 해드미한테는요 지금 엄마의 손길이 간절하게 필요하다고요 해드미 필요가 아니라 네 욕심이라고 말이야 내 욕심이라고 말하면 해드미 줄 거예요? 안 줘 못 줘! 아저씨! 뭐요? 너희들 누구야? 아! 나! 정 이현이가 일을 안 시켰냐? 이현이가 제 욕심에 제 못대로 아이 데려온 걸 막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해드미 내놔요! 아이는 사신대로 데려다 주겠습니다 당장 데려올 거예요 아이의 비가 최선으로 아이를 데려올거다 해드마 엄마한테 가서 살까? 응 엄마랑 같이 살고 싶지? 응 아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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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심해서 날 도와달라고 말하려고 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? 무슨 도움이 필요하시길래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신 거예요? 해드마 아빠는 도움 꼭 필요해 점성국 지사장님 최욱 교수를 만나다 뭘 받는 거예요? 주식으로 달라고 하세요 해드미를 팔아먹으라 이 말이요? 한비천 잡을 데가 없어서 애를 팔아서 애 엄마를 뜯어먹어요? 훗날 그게 분명히 힘이 돼주고 이현이가 이용만 당하다 버려지지 않을 수 있는 힘 해드마 아빠 농아줘 젠장 상기 본인은 정의현과 아무 관련이 없으며 추후 어떠한 경우에도 정의현에 대한 친권을 주장하지 않을 것임을 엄정한 각서로서 맹약하고 공증함 2006년 1월 2일 최구 이현아 이 각서를 네가 처음 보는 게 아니야 아버지가 보관하고 있던 이 각서를 네가 우연히 발견했고 그리고 넌 충격을 받고 집을 나갔지 네가 기억에 돌아와야 내 말에 거짓말이 아닌 걸 알게 될 텐데 말이다 네 아버지가 돈을 받아갔어 정의현이란 아이는 자기랑 아무 상관도 없는 아이는 아무런 권리가 없던 각서를 쓰고 거에게 돈을 챙겼지 헤드미를 내줬으니깐 나도 뭔가를 받아야 쓰겄어 네 회사 주식을 줘 조금이라도 좋으니깐 주식을 줘 나도 조금은 가져야 쓰겄어 내 놔 가질겨 싫어? 아니요 아저씨 드릴게요 흐르는 물에 내 손만 씻어내도 제법 괜찮은 일 같아요 아저씨 난 참 바쁘다 옆에 널 두고도 몰라본다 난 참 멍청해 사랑해놓고도 헤매인다 이런 내가 밉지도 않니 너도 참 나만큼 바보 머리가 나쁜 일 왜 내게 다 주니 그 맘이 뭔지도 모르잖아 머리가 나빠서 사랑을 잘 모르겠어 그냥 네가 아프다 그 맘이 뭔지 모르잖아 그녀를 잘 모르겠어 슬퍼요? 우울해요? 응 좀 우울하다 왜요? 그냥 그럴 때가 있잖아 헤드민 그런 적 없어? 이슈 응 나도 그런 거야 엄마 엄마 제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이에요 헤드민은? 잘 지내요 잘 먹고 잘 자요 키는? 1.5cm 컸어요 몸무게는? 17kg 1kg 늘었네 비염도 고쳤어요 헤드민 어머니 한번 보고 싶어 해만 지면 아빠 찾으면 우는 거 이제 겨우 없어졌어요 혼란 주고 싶지 않아요 희생 으흠 희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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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네 할머니가 데리러 오신다는데 왜 김실장 아줌마꺼 오셨어요? 갑자기 목사님이 편찮으셔서 병문 안 가셨어요 네에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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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말이예요? 셀바이오 네 밤대로 해. 난 관여 안 할래.